여주도장에서 성대에 개최된 갑진년 정월대보름 달집 태우기 행사. 새해 대박 날게요. 과연 우리 수도인들은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가족이 건강하면 좋겠어요. 애군은 싹 복은 쑥 한 해의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는 그 현장 속으로 고고고. 행사에 앞서 벌써부터 많은 사람이 모여있네요. 정성스럽게 적고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 살짝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인천에서 왔고 가족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는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달집에는 저마다의 소원을 적은 소원지만 가득합니다. 어떤 소원을 적으셨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방면에 큰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서 믿었습니다. 저희 방면 동의들 전부 건강하고 무탈하고 열심히 복을 많이 쌓기를. 내신 처음인데 1등 했으면 좋겠고. 설은 나가서 세워도 보름은 집에서 세워야 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정월 대보름은 설날과 추석에 버금가는 큰 명절이죠. 소원지에 적은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달집 태우기 행사라고 달집만 태우면 재미없겠죠. 투호, 비석치기, 면날리기 체험도 함께 했습니다. 어? 이 친구 뭐죠? 던지는 대로 다 들어가는데? 아이고 이런 오우 잘 맞추시네요. 와우 장애훈런 생각처럼 연날리기가 쉽지 않지만 모두 여심입니다. 행사에는 먹거리가 빠질 수 없겠죠. 뜨끈한 어묵이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먹거리는 분유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떡볶이도 아주 먹음직스러운데요. 분유회장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달집 행사에 많은 도인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붕악을 울려라. 달집 태우기 흙을 뜯어줄 풍물패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대진풍물패. 대진풍물패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지진을 밟고 풍악을 울려줘야 올 갑진년 한 해가 변화 안해지겠죠. 점점 흥겨워지는 장단에 도인들의 몸도 흥겨움이 묻어 나옵니다. 여주 본모도장 모든 수도인들께서는 갑진년 한 해에 큰 대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갑진년 푸른용의 해에는 우리 모두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면 좋겠네요. 달집이 골고루 한 번에 잘 타오르며 달집이 골고루 한 번에 잘 타오르며 활활 잘 타오르는 걸 보니 올해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 성취 되려나 봅니다. 와! 마치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보셨나요? 달집이 서서히 무너져갈 때쯤 불꽃놀이가 시작됩니다. 달집이 서서히 무너져요. 구름이 가득해 별은 볼 수 없지만 별을 대신할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불꽃 폭죽이 마치 배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밤을 수놓은 불꽃놀이. 비록 날씨가 흐려 둥근 보름달은 볼 수 없어 아쉬웠지만 활활 타오르는 달집을 향해 행복과 안녕만이 모든 수도인의 가정에 깃들기를 기원해 봅니다.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됐은 수도인들 모두 다 무탈하시고 같이 함께 융화 단결할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도인들 새해에 두루 두루 만수무강 하시고 다 소원 성취하시고 고통합시다. 하늘로 올라가는 불꽃처럼 우리의 소원도 하늘에 닿아 우리 모두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불꽃처럼 우리의 소원 성취되기를 바라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해야돼 보세요.